네, 스윙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균의 주도락. 자, MBN굴들 강현균 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메이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메이저님 소개해주신 종목들 리뷰부터 먼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 시간에 의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던데 내일장 추가 시세 가능할까요? 네,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TO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일정도 있었고 AI 클립토 서밋 2024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계속 일정이 있습니다. 또한 토큰증권 개정안 대표 발의가 있고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는 만큼 STO에 대한 일정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전강 후 약장, 전강 후 폭락 이런 장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일 상승한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된 부분을 안쪽에서 우선 갭상승해서 시작을 해서 시장 대비 동종목은 그래도 괜찮게 마감이 되어졌고 시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한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또 금요일인 만큼 시장의 변동성과 순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체크하면서 동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은행주나 증권주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그런 수급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니만큼 목표 주가 3,700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8월 28일 소개해 주셨던 지누스입니다. 이 종목 오늘 9% 가까운 수익률 신경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아쉽게 목표가를 달성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 종목 참 조용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구 관련된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트리스를 만드는 회사고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그룹에 종속된 회사가 됐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길게 보시면 되게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부분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시장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상황에서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실적이 좋게 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히 잘 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이 검정색 네모칸 부분에서 매수를 해놓고 거기서 잘 지켜줬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간에서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3거리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기한 순매수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전일 같은 경우는 1조 순매도 오늘도 한 5천억 정도 순매도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 종목만큼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우리의 목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니까 19,650원까지 충분히 강력히 홀딩하시면서 거기까지 수익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목표가 달성했을 때 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 정할지 아니면 거기서 스톱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내일도 상승이라면 내일 또 1차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바로 풍원정밀입니다. 이 종목 8월 13일 소개해주셨고 지금까지 22% 수익률 잘 챙겨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올라간 거죠? 매니저님? 네. 그것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오늘 뭐냐면 오늘 수급이 기간 수급에서 LG가 붙은 종목들에 전부 다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디스플레이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갔고 또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에서 그동안 고가폰 말고 저가폰에는 LCD를 썼고 고가폰에만 OLED 패널을 썼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OLED 패널을 쓰겠다. 그래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소외받았고 시장에서 관심에서 좀 멀어졌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수혜를 받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고 그러면서 선입 시스템과 동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이건 주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오늘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상승분을 반납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계단식으로 잘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어제 오늘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 어제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더 높은 상황이고 동 종목 역시 3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순매수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동 종목도 13,300원 가볍게 목표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추후에 상승도 기대합니다만 목표가 달성했을 때 시장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9월 10일이 아이폰 공개고 9월 20일이 출시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이 종목이 13,300원을 넘어가느냐 그런 시장 상황과 그런 모먼텀, 일정, 재료의 일정에 그런 것도 잘 맞춰봐야 되니까 동 종목을 14,300원까지는 우선은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손저가는 8,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이번에 업사이드 했어요. 이번에 업사이드 했던 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손저가를 좀 더 높여봤고요. 그러니까 13,300원까지 잘 홀딩해 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원정밀은 오늘의 상승으로 다시 베스트 5 메뉴얼에 들어왔는데요.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의 풍원정밀 지누스 같은 종목들 오늘도 발굴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재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는데요. 현대차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월에 판매량이 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8월, 9월 달 잘 넘기게 되면 누적으로 1억 대 판매가 돌파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좀 어떻게 보면 타이틀적인 그러한 뉴스가 나와 있어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라는 거. GM과 포드라는 엄청난 큰 회사들을 앞지르고 전기차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차 부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내 일장 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암학회도 있는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밀려서 이런 학회를 앞두고 무너지는 건가? 이런 심리도 작용한 것 같아요, 회장님. 네, 지금 이거는 수급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매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수급이 부족하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도 대체 어서 나서 그렇게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는 1조, 오늘은 6천억, 계속 매도를 하는데 이제 매도가 그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시가총회 상위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진짜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여기서 더 무너지면 벼랑껏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러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다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가가 관건인데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업종이 있다고 본다면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를 사라는 그러한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는 만큼 바이오 시장의 일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폐암학회, 당뇨학회 쭉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관이 조금 꾸준하게 담고 있는 건 바이오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담고 있는 건 바이오입니다. 물론 선별적으로 담고 있긴 하지만 폐암학회 종목 중에서도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잘 선택한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수익을 잘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입장 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전 전시회도 열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재료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재료를 주제로 꼽아주셨을까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의 하락을 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전략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오늘 잘 버텼어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앞으로 9월 초에서 CDMO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물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일정과 폐암학회, 당뇨학회 그런 부분들에 계속 맞물려서 10월에 일정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는 그런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에는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선별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 일정 재료로, 주재료로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특선 메뉴를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특선 메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같이 좀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특선 메뉴 바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보로노이, 보로노이야말로 폐암신약 임상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폐암학회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보로노이, 보로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저한테는 친근한 종목이고 저한테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동종목이 오늘 개파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잘 버텨줬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보로노이가 오늘,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에 뉴스에는 4대 폐암신약, VRN07 임상에 순항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VRN, 공사 그런 부분도 좀 순항하고 있다는 부분. 보로노이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계속 순항이 되고 난다면 나중에 에로까지 됐을 때 큰 수익으로 마일리지 스톰 받게 되면 정말 큰 수익으로 지금에 있는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시총을 평가받을 테고 그렇게 되면 밸류의 평가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할 만한 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원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지금 주봉에서 살짝 밀려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8만 원 정도 초반이거든요. 그 정도쯤에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딱 10% 구간인 8만 8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 손저가는 이 종목이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10월 달에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되게 좋은 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손저가는 러프하게 6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밀린다 하더라도 잘 매수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성 메뉴는 바로 보로노이였습니다. 목표가 달성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별미 메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미 메뉴는 단기 트레이딩 유망한 종목 가지고 오십니다. 별미 메뉴 바로 열어볼게요. 아, 이 종목 오늘 오후쯤에 시세가 엄청 나던데 괜찮을까요, 강의사님? 제가 이 종목을 선별해서 좋다, 선별해서 이제 다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장 마감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시간에 밀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다시 올 것 같아요. 시간에 한 3% 밀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 공략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240원, 그리고 손저가는 5,580원 드릴 건데 통 종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현대차 파운드리 본격화 라이다 공동 개발에 부각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34억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내일까지 그 수급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자는 뜻에서 가져와 봤으니 내일 시초가 매수해서 8,240원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거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니저님 초록창 밴드 찾아가면 더 자세한 인사이트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균 매니저 초록창 밴드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어지러운 시장이었죠.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 다시 한번 상승 기원해 보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